안녕하세요. 오늘은 뚝빵이라는 여기를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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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눗방울 뚝 비눗방울 비눗방울에 비눗물에 비눗방울 막대기 담그세요 비눗방울 막대기에 입이 대고 불어보세요 비눗방울이 생겼지요 오 예쁘죠 와우 비눗방울 비눗방울이 높이 높이 날아갑니다 햇빛 속에 아름 아름거리네요 자꾸만 위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뚝 비눗방울이 터져 없어졌어요 작은 비눗방울이 작은 비눗방울이도 볼 수 있고 큰 비눗방울도 볼 수 있어요 비눗방울은 하나만 만들 수도 있고 스펙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모난 비눗방울이나 평평한 비눗방울이 만들 수 없답니다 비눗방울은 언제나 동일지요 비눗방울에는 액체소리에 공기가 갇혀있는 것입니다. 비눗방울에는 막대에 비눗물을 묻혀서 불어보세요. 때로는 비눗물에 물엿을 섞이기도 합니다. 비눗방울에는 끈끈해요. 비눗방울에는 엎지르면 바닥에 달라붙어요. 만지면 손가락에 달라붙어요. 비눗방울에는 비눗방울 막대에도 달라붙어요. 비눗방울 막대에 달라붙어 동공구멍이 메오면서 늘어나죠? 네. 메시지 알겠지? 비눗방울! 레인보를 보세요. 레인보죠. 신기하지 않아요? 비눗방울에 막대를 입을 호호 부이면 공기가 움직여요. 비눗방울 막대에 침척이 부이면서 잘 보세요. 공기 때문에 비눗방울이 막이 좀 더 세게 보이면 비눗방울이 막이 더 많이 늘어져요. 더 이상 비눗방울이 늘어나지 못하게 되만 마침에 비눗방울이 막대에서 떨어져 날아갑니다. 이때 비눗물 왕은 공기를 감싸서 가두어요. 이것이 바로 비눗방울입니다. 또 비눗방울이고 이때 비눗방울이 많다. 아하 랄랄랄랄라 빵빵 비눗방울 불 때리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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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뚝 방빵 빵빵빵빵 예 이불을 보이지 않고도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어요 바람이 부는 곳에 비눗방울이 막대를 들고 쌓였으면 바람이 비눗방울을 벌어주지요. 비눗방울이 막대를 들고 뛰어도 비눗방울이 생겨요. 공기가 움직이지만 하면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답니다. 와우. 여기 있네. 듀비다. 예이. 신기하죠? 비눗방울의 손이 닿기나 비눗방울이 서로 닿으면 바람쪽이 납작해져요. 바람이 부으면 비눗방울이 모양이 일그러지기도 합니다. 비눗방울의 손이 닿기나 비눗방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지만 비눗방울이 혼자서 둥긋떨을 빼면 비눗방울은 언제나 둥글지요. 비눗방울 속의 공기는 비눗물을 밖으로 밀고 있어요. 공기는 어느 한쪽을 더 세게 밀고는 약하게 밀지 않아요. 모두 방향으로 꽃같이 밀지요. 그래서 비눗방울이 둥글어진답니다. 공기를 가지고 있는 비눗물 막도왕쪽을 향해 밀고 있어요. 공기가 모든 방향에서 꽃같이 밀기 때문에 비눗방울은 막도 전체일까 고르게 밀지요. 와우! 예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4 아홉 10 하나 열 둘 19됐다! 와우!!!! 마른 손으로 비눗방울을 만지면 비눗방울이 툭 터져요. 비눗물 막이 구멍이 생겨 비눗방울 속에 공기가 물러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비눗방울은 터져요. 비눗방울 막이 말라서 점점 얇아지거든요. 비눗물 막이 금세 얇아져서 공기를 가질 수 없게 돼요. 뚝! 공기 방울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탄산음료를 마실 때 요리장의 아리 부분을 잘 들어가 보세요. 다른 공기 방울이 보일 거예요. 이 공기 방울이 자세히 보면 점점 커져요. 방울이 커지면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높이 더 높이 올라가다 마지막에는 뚝! 빨대로도 공기 방울을 만들 수 있어요. 물이나 주스 등 요리장에 빨대를 담고 불어보세요. 방울이 물 속에서 떠오르다가 뚝 터지지요. 물이나 주스는 비눗방울처럼 끈끈하지 않기 때문에 방울이 금세 터린답니다. 오! 허허! 우유장! 좋아! 우유는 물보다 좀 더 끈끈하죠? 우유 눈 속에 빨대를 담고 불면 방울이 한동안 컬 위로 모여요. 하지만 우유 방울이 비눗방울처럼 나아가지지는 않아요. 우유는 비눗방울만큼 끈끈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유 방울은 비눗방울의 모양이랑 같아요. 우유 방울이 컵에 닿거나 마늘이 서로 닿지 않으면 비눗방울처럼 동일합니다. 저 이건 계속,uke속 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끓는다요. 우리는 아주,아주 작은 비눗방울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비눗방울도 만들 수 있어요. 비눗방울 하나만 볼 수도 있고 한 번에는 수백 개는 볼 수 있어요. 와우. 크다. 하지만 네모난 비눗방울은 만들 수 없어요. 비눗방울은 언제나 동그랗지요. 끝. 네, 오늘은 뚱! 비눗방울이 최고예요. 이거 맞는데 어디 써야 되시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